산술 연산자, 산술 연산자 먼저 보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곱하기는 이렇게 합니다. 나누기 이렇게 하고요. 나누기의 나머지를 계산하는 퍼센트, 모듈러 연산자, 모듈러라고 불러요. 모듈러 퍼센트 연산자도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같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우선순위보다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연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더하기 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합 방향은 수학회사와 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더하기가 지금 우선순위가 다 같은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제일 먼저 2 더하기 4를 하고요. 그 다음에 5를 빼주고 더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산술 연산자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요. 바로 소수점이에요. 자, 10 나누기 4 하면 누구나 2.5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산수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얘기고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는 자료형을 따져봐야 돼요. 12 정수형, 4가 정수형입니다. 정수형들의 연산에서는 절대로 소수점이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도 원래는 2.5인데 그게 2만 나옵니다. 2만. 왜냐하면 정수형, 얘가 정수형이고 얘가 정수형인데 당연히 결과가 정수형 나오죠. 컴퓨터가 똑똑한 정확한 애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회사처럼 2.5가 나오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를 바꿔주거나 아니면 둘 다 소수점이 있으면 이제 더블형이 되죠. 더블형이 되어야지 소수점이, 더블형 플로트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야지 이제 소수점이 나와요.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얘가 되는데 어, 이거 뭐 다른 형끼리도 이렇게 연산이 됩니까? 얘는 인티저고 얘는 더블이고 얘도 인티저고 더블인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거를 우리 자동형 변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납니까?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자꾸 뭐 제가 유튜브에서도 따로 이렇게 잘라서 해놨으니까요. 여기 검색해서 들어가서 보기 바랍니다. 복습할 때는 자, 서로 다른 형이라 그러면 더 큰 쪽으로 연산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4가 여기 4.0이 되고 여기 10이 10.0으로 돼서 결과가 더블형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음, 이거 제일 조심해야 돼요. 제일 조심해야 될 거 그냥 두 개 숫자를 어, 인티저 값을 나눈다고 소수점이 나오는 게 아니다. 결과도 인티저라서 소수점이 다 잘리니까 조심해야 된다. 뭐 평균이나 이런 거 낼 때는 반드시 어,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조금 해줘야지 제대로 소수점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B 하게 되면 나머지를 구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모듈로, 모듈로 연산자라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용어니까 알아두세요. 다른 언어에서도 다 그렇게 불러요. 자, 여기서 이제 나머지를 구하기 때문에 둘 다 정수여야 됩니다. AB 그래서 10 나누기 3 하게 되면 아까 3.333이 아니고 3이 나온다고 그랬죠. 인티저 값으로 3% 3 하게 되면 나머지 구하는 거니, 나머지가 나오는 거니까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어떤 두 정수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려면 목수를 구하려면 그냥 나누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음... 나머지를 구하려면 퍼센트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이 나머지 연산자, 모듈로 연산자도 굉장히 많이 써요. 어떤 두 개의 값이 배수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결과가 0이 되면 이제 배수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더 많이 쓰는 것은 짝수인지 호수인지 따지고 있을 때 많이 써요. 자, 이렇게 해서 2로 퍼센트 했을 때 0이 나오면 짝수인 거죠. 그 다음에 1이 나오면 나머지가 있을 때는 홀수가 되겠죠. 이렇게 짝수나 홀수 같은 거 구분할 때도 쓰고요. 뭐, 3의 배수인 거 할 때도 나하고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게 5줄로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연산자의 우선순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어... 여기 지금 쭉 있는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다 있네요. 자, 우선 더하기, 빼기보다는 곱하기, 나누기가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요 중에 두 개 중에 어떤 걸 할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우선순위가 높으면 이거 먼저 제일 먼저 합니다. 이거 먼저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나누기를 하죠. 나누기, 나누기를 그 다음으로 하고요. 자, 그렇게 나서 이제 더하기, 빼기가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하고 마지막으로 빼기를 하겠네요.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 여기에다가 찍어본 겁니다. 이 앞에 부분은 제가 안내문으로 그냥 쭉 써준 거예요. 결과는 요 4만 지금 되는 거죠. 이렇게 해보면 4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요만큼 그대로 찍고요. 퍼센트 뒤에다가 요걸 찍죠. 아까 얘기했었죠? 10 나누기 4 하면 절대로 점대로 2.5가 나오지 않는다. 2가 나와요. 2가. 그래서 2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런데 이거를 혹시 몰라가지고 2.0이 아니고 2가 나오는 거를 퍼센트 엣프로 찍어봅시다. 퍼센트 엣프로 찍으면 소수점을 찍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 그러면 혹시 2.5가 나오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2도 안 나와요. 아예 0이 나버리네요. 컴파일러가 지금 화난 것 같아. 야, 너 뭐하냐? 이게 지금 인티저인데 이거를 소수점 있게 찍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 나 이런 거 못해. 라고 해서 이렇게 아예 이상한 값들 엉뚱한 값을 찍어버리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면 요즘 컴파일러들이 똑똑해가지고 좀 알아서 체크를 해줘요. 경고를 내줍니다. 야, 이거 뭐하는 짓이야? 너 인티저 값을 이렇게 찍으면 돼? 라고 해서 경고를 내주는 거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내가 10 나누기 4로는 절대 소수점이 안 나와요. 그렇게 하게 하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해줘야지 다 2.5가 나옵니다. 자, 10% 4라는 것은 모듈러 연산자는 나머지가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그래서 2가 나오는데 2가 여기 나오는데 여기 여기서 좀 이상하죠? 10% 4 equal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니까 퍼센트나 이런 것들은 우리 문법 중에 쓰는 거니까 퍼센트를 두 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Escape Sequence라고 한다고 그랬죠? 여기 퍼센트 자체를 출력하려면 퍼센트를 두 번은 써야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 예제를 잠깐 여기서도 해보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해보면요. 자, F7키를 눌러서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제 키가 버전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F7키가 안 먹는 사람들은 여기 빌드 메뉴에서 솔루션 빌드 누르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다른 걸로 되어 있으면 그 단축키를 쓰면 되겠어요. 솔루션 빌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컨트롤 F5인데 다른 키로 되어 있으면 그 다른 키로 해서 단축키를 외워 들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했더니 제가 F4키를 눌러서 이렇게 지금 뭔가 경고가 떴어요. F4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F4키를 눌러 보니까 여기 지금 프린트 F 서식 문자열 퍼센트 F에 W 형식의 인수가 필요한데 여기는 베르득 인수 1의 형식이 인티저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퍼센트 F니까 여기 이제 실수 값 소점이 있는 값을 찍어야 되는데 이거 인티저잖아. 이렇게 이제 컴파일러가 이렇게 똑똑해가지고 알려주는 겁니다. 너 이러면 안 되지. 여기 인티저 값을 내가 소점을 어떻게 찍어? 소점 없는데? 라고 해서 에러까지는 아니지만 에러가 아니니까 실행은 가능하죠. 실행은 가능해서 이렇게 결과를 확인을 해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컴파일러가 주의하라고 지금 경고를 주는 겁니다. 경고도 무시하면 안 돼요. 자, 온라인 컴파일러에서도 한번 해보면 온라인 컴파일러에서도 해보면 자, 여기서도 지금 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레프리 사이트는 클랭이라는 C 컴파일러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보니까 똑똑하네요. 에러까지는 아니지만 경고를 했어요. 이게 플로트 더블을 출력하려고 하는 건데 너는 이 아규먼트 값이 타입이 인티저다. 그래서 자, 여기 인티저니까 이거를 퍼센트 D로 바꾸면 어떻게 했니? 라고 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주네요. 컴파일러들이 똑똑해졌죠.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니까 이렇게 뭐가 뚝 뜨면 굉장히 당황해요. 그런데 자꾸 에러 메시지들을 이렇게 읽어봐야 됩니다. 에러 메시지들을 그래서 문법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용어들을 몰라서 그런 거니까 자꾸 눈에 익숙해져서 이런 비슷한 에러가 경고가 떴을 때 아,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라고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고요. Escape Sequence까지 했고 자, 그 다음에 단항 산술 연산자 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더하기가 아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예요. 부호 자, 이건 뭐냐면 그냥 X가 10이면 10이라고 쓰죠. 근데 굳이 얘가 양수인 거를 명확하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물론 없습니다. 이렇게 앞에다가 써도 되고요. 10인데 얘가 아, 이제 마이너스 값이다. 그러면 앞에다가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취해줍니다.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그건데 얘네들은 이제 어, C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연산자로 취급을 해요. 왜 그런지는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죠. 자, X가 지금 여기 지금 나머지는 다 출력문입니다. 예쁘게 하라고 이렇게 출력한 거예요. 뭘 출력하는지 알려고 자, X를 여기다 출력하면 X가 10이니까 10이 나오겠죠. 아, 금마 근데 변수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연산자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X의 값에 마이너스를 취하세요. 그러니까 1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0이 마이너스 10이 여기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출력이 되고요. 빨간 부분들은 자, Y는 10이었어요. 똑같이 하니까 둘 다 10,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앞에 플러스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양수가 되겠습니다. 어, Z는 이제 마이너스 10인데요. 그냥 출력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10이 나오겠죠. 근데 마이너스 Z 하게 되면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를 또 취하니까 10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Z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나 여기다가 가로를 해주나 마이너스 1 곱하기 Z 하나 마이너스 Z 하나 네 가지 방법이 있네요. 그래서 원래 값을 마이너스 취하려고 하면 부호를 바꾸려고 하면 부호를 바꾸려고 하면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하는데요. 굳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변수 앞에다가 마이너스만 해주면 원래 값의 부호가 바뀝니다. 플러스였으면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였으면 플러스로 바뀌어요. 이 단항 산술 연산자는 연산우선자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죠. 두 번째로 높은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다 설명을 했고요. 이런 거 뭐 실습 일일이 다 안 해봐도 되겠죠. 시간 관계상 특별한 것만 제가 좀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멈추고서 여러분들은 실습을 하고서 쫓아오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